오늘 어디 가유? 없네 갈겨. 왜유? 언니, 돈까스 먹으러. 진짜유? 지 돈까스 먹고 싶었는데 뭐지 지 몸을 깨뜨려 오셨대유? 그렇게도 좋냐? 그럼유! 아유, 얼른 언니 거 가자. 할머니, 제거! 아유, 야. 아유, 야. 오늘은 이장일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. 모자는 내려놔이요. 아, 그래도 그게 있어야 매미 놓이는데. 오늘은 지가 보호자예요. 운전도 지가 해요. 아이고, 배 낳은 사람이 뭔 운전을 여. 지한테 맡겨요. 따라와요. 아이고, 참. 아이고, 참. 아이고, 동네 생편이 찍었네, 이제. 야 이거 덕삼이 니가 했지, 이게 이거. 아이고, 우리 이장님 큰일 치르러 가시는데.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겄어? 이거 고추모컬이야. 아따 비밀 없는 동네여. 어째 프라이버시가 없다니께. 아이고, 애들 점심은 지가 챙길 테니께. 걱정 말고 잘 묶고 와유. 거 묶는다는 말 좀 고마냐. 그럼 지지는겨? 좀. 그냥 했다 하면 금방 끝난다니께. 걱정하다가 말아. 아이고, 얘. 저희 남편 수술 경력이 천 건이 넘어요. 마음 푹 놓으세요. 천 분의 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. 아저씨. 오늘 파이팅이에요. 아, 아람이 1등이야. 아이고, 너까지 이러는 겨. 야, 음대 나가는 질에 우리 좀 내려주고 가야 서고서. 어디 가시는데유? 응? 응. 돈가스 먹으러. 너도 오늘 돈가스 먹는 겨? 예. 해막밀. 네.